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밖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365 부활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 독일의 유명한 보금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로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참으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오늘도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나눠야 되고 제일 전해야 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포럼을 해야 될 내용이 참으로 부활의 소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최고 기쁨의 소식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보금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요 철학이요 미신이다 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은 부활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부활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365 부활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참으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억만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다 죄가 큰 만큼 은혜가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소중한 자로 행복자로 마음껏 역동적으로 그 부활을 향해 누리고 달려가는 그런 축복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4 부활 소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감격 가장 감격해야 될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은 없을 줄로 압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처절매로 부활의 신호탄이 되어서 오늘 내 안에서도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오늘 말씀처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체질이 깨어지고 새 체질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실행되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공유되어질 때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공유됨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극악무도했던 그 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부활소통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경 2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비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들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경 3장 15절 16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소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처럼 완전체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상으로 어떤 이 세상적인 이념과 어떤 바람으로 모여진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2절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어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렇게 새벽기도 그런 주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지 않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공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리라 그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구체화되고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32절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부정 속에서 나는 죽었고 그러므로 말미 아마 새로운 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활의 주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 죽음 후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를 미리 체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24부활 소통이 이루어지니 이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안이 되어지는 것도 없었겠죠 나의 현재 형편 환경 여건 어떤 모양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24부활 소통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완벽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여기 앉아계신 오늘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 우리 예원의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5부활 능력입니다 부활 소통이 이렇게 24부활 소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상반기 전도운동 그 본문이겠죠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하늘의 신령한 복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약성취 즉 구속사에 꼭 필요한 전도 제자로서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절로 보면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네가 현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면 너희를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현장을 향해서 사명 붙잡고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는 너희 앞에 거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은 이렇게 전도 제자의 그러한 손에 주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하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주의 축복과 권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24 역동적인 그러한 발걸음 보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손에는 이처럼 사주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행하는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시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24 부활 소통을 통하여서 25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절대 제자 축복 응담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138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보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에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시는 메시지 그 비록 장수의 기록이 되어지만 한 장이요 그 글씨에 기록된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고 정말 이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고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고 살리는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접목해 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연장을 향해서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을 찾는 주인의 심정일 것입니다 한 영혼 즉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될 전은 자 산 울타리로 가서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살아나는 역사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절대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러한 계획들 뜻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공유하는 그러한 찾음 또한 그 힘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고 나의 모든 산업 현장이 회복이 되어지며 이제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공유하는 그러한 현장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